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Intent of a Mixed Initiative System for Intent-Based Chart Captioning 이라는 논문으로 다음달 10월 중순에 정보시각화 분야 컨퍼런스인 IEEE 비즈에서 발표될 논문입니다. 인간은 숫자로 된 데이터만 보고 데이터의 성질을 바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각화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시각화에는 가끔 자연어로 된 캡션이 따라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선행연구들에선 이러한 자연어 캡션이 시각화 요소들을 설명하고 저자들의 의도를 강화하고 특히 시각장애인들 등 접근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선행연구에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각화에 동반되는 캡션을 작성하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들고 고된 작업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요. 총 세 가지의 큰 줄기의 연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토리텔링 시스템인데요. 스토리텔링 시스템들은 이제 시각화 요소나 테이블 등을 사람이 직접 작성한 설명들과 연결시켜서 서로 이제 연관지어 볼 수 있는 다큐먼트들을 만드는 도구들입니다. 이제 HCI 분야의 다양한 컨퍼런스 위스트나 카이 등의 다양한 컨퍼런스에서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요.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직접 자연어 캡션을 생성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연구들은 템플릿 기반의 캡션 생성 시스템들인데요. 이제 인포비즈, 퍼시픽 비즈 등의 다양한 컨퍼런스에서 이러한 연구들이 수행되었고 저렇게 네모 빈칸들에다가 이제 데이터 요소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캡션을 생성하는 시스템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들은 사람들이 손으로 직접 템플릿을 작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이제 템플릿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스케일러빌리티나 다이버시티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이제 인공지능 기반들의 시스템인데요. 이제 뭐 iClear나 WACB나 EMNL, BACL 등의 연구에서 이제 CNN이랑 RNN 등의 아키텍처를 결합해서 만드는 이미지 캡셔닝 메소드들입니다. 아니면 트랜스포머 등을 사용하는 시퀀스 시퀀스 모델들을 사용해서 차트들의 이제 요소들을 설명하는 모델을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엔드토엔드 방식의 인공지능 모델들은 그 시각화 캡션을 만들고 싶어하는 저자가 직접 개입하지 못해서 저자의 의도를 강화하는 그 시각화 캡션들의 어떤 장점들을 읽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한계들을 극복하고자 저희는 인텐터블이라는 상호 주도적, AI와 인간의 상호 주도적으로 시각화 캡션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먼저 인텐터블의 데모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저자는 먼저 숫자 테이블의 메타데이터, 제목과 단위 등을 입력하고 자기가 이 시각화에서 강조하고 싶은 어떤 시각화 요소들이나 아니면 의도 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트를 누르게 되면 이 저자의 의도랑 이제 시각화의 메타데이터 등을 반영한 캡션을 이 시스템이 생성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딥러닝 기반의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데이터를 이제 수집해야 합니다. 먼저 이제 저희는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시장조사 업체들에서 10만 5,550개 정도의 인스턴스를 수집을 했고요. 여기서 인스턴스라고 하면 숫자로 된 테이블 데이터, 그리고 이제 자연어 캡션, 그리고 시각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집합 객체라고 할 수 있는 셔트 스펙을 크롤링하였습니다. 이전의 연구들은 이미지를 가져온 것과 달리 저희 연구에서는 셔트 스펙을 가져와서 어떤 시각화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좀 더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각화 요소들과 캡션들에서 이제 인간의 어떤 저자들의 의도를 찾아내고자 저희는 이 센텐스를 분류하고 이 센텐스들에서 진술하고 있는 테이블의 요소들을 식별하고자 했는데요. 먼저 선행연구에서 이제 시각화의 대체 텍스트에 대한 어떤 분류 모델을 제안한 선행연구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네 가지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을 바탕으로 이 저자들이 가질 수 있는 네 가지의 의도를 식별하였습니다. 먼저 오버뷰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각화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특히 메타 데이터를 진술하고 있고요. 디스크라이브나 컴페어 같은 경우는 그 테이블 안에 있는 혹은 시각화 요소 안에 있는 어떤 시각화 마크나 아니면 테이블 숫자 같은 거를 진술하고 비교하는 액션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렌드는 그 값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나 감소하고 있거나 인간이 데이터를 인지하면서 생기는 어떠한 그런 관념 같은 것들을 진술하는 액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네 가지 모델에서 이제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에 대한 정보가 빠져 있는데 이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에 대한 정보는 이제 우리가 시각화랑 데이터 테이블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 추론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제거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액션 타입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타겟이라는 저자가 진술하고자 하는 시각화 요소들을 합쳐서 우리는 캡션 인텐트라는 이제 표현을 정의를 했고요. 예를 들어 만약에 저자가 어떤 값을 비교하고 싶고 이 2012에 254라는 값과 2013에 261이라는 값을 비교하고 싶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제이슨 형식의 탑캡션 인텐트가 정의되게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정보를 인코딩하였는데 이 features라는 필드의 max라는 값을 통해서 2014년에 261이라는 값이 시각화에서 최대값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diff라는 값을 추가하여 2012와 2013 사이에 값들의 차이를 이제 모델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태깅을 마친 인텐트를 바탕으로 케이블 데이터의 메타 데이터와 차트 스펙 등의 정보들을 합쳐서 우리는 캡션 레시피라는 언어를 정의를 하였고요. 이 캡션 레시피 안에는 차트의 타입, 차트의 제목, 차트의 단위, 그리고 저자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자연어 스트링입니다. 이 자연어 스트링을 바탕으로 이제 사전 학습된 랭귀지 모델,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죠. T5나 바트 등의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을 학습을 하여서 이 저자의 의도를 반영한 캡션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그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양적 분석 결과인데요. 여기서 보셔야 될 점은 이제 블루나 미티오 등의 다양한 자연어 스코어로 측정을 해보았을 때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발표, 이전의 연구 결과물들에서는 이제 테이블을 그대로 리니어라이즈해서 통째로 그냥 모델에다 집어넣어 줬는데요. 그런 것들과 비교하여 실험을 해보았을 때 저희의 의도 기반 인텐트 베이스 철 캡셔닝 방법이 이 블루나 미티오 등의 자연어 매트릭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의 시스템에서 앞에서 봤던 질적 평가 양적 평가 말고도 질적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는데요. 이 질적 평가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타이틀과 유닛 등의 메타데이터를 조정하여서 생성되는 캡션이 어떤 테이블의 메타데이터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컨텍스트 어댑테이션 기능을 발견하였고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테이블 밸류에 2138.59라는 복잡한 숫자가 들어가 있을 때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캡션을 저작하고자 할 때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보통 반올림이나 아니면 뒤에 단위를 달아서 작성하게 되는데 모델의 같은 경우에 이 유닛 필드랑 타겟스에 있는 밸류 필드를 적절히 잘 조합해서 인간들이 읽기 쉬운 형태로 반올림하고 단위를 붙이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딥필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컴페어라는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진짜로 이제 인공지능 모델이 이 타겟들을 값을 양적인 값을 비교를 하고 또 어떤 트렌드에 대한 진술을 수행하기 위해 딥필드를 추가한 것인데 딥필드의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컴페어 액션에 대해서 F1 스코어가 0.76에서 0.88로 향상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또 이제 질적으로도 우리가 예시에서 보시면 Sales Value Decreased라고 이제 감소함을 이 모델이 진술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entence Reordering인데요. 이제 우리가 인텐트에서 위쪽 예시에서는 Overview Describe 순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아래쪽에서는 Describe Overview 순으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우리 모델이 인텐트의 순서를 인식하여서 저자가 어떠한 순서로 캡션을 작성하고자 하는지를 반영하여 캡션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템플릿 기반의 모델처럼 순서를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안에 보시면 According to Data라던가 이제 그러한 문장들 그러니까 그러한 토큰들을 삽입을 하여서 좀 더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캡션들을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한계점도 존재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Semantic Accuracy에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타이틀 부분에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가 2012년부터 2019년에 대한 정보를 진술하고 있다고 테이블 제목에 들어간 경우에 이제 모델이 그쪽의 정보에 너무 집중을 하여서 저자의 의도와는 달리 2013년에 대한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대한 데이터라고 진술을 한다던가 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화 성능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Describe 같은 경우에 타겟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그 세 번째, 네 번째 타겟들 같은 경우에는 진술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나 컴페어 같은 경우에도 세 가지 이상의 값은 비교할 수 없는 등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의 캡션에 여러가지 인텐트, 하나의 문장에 여러가지 인텐트들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들어갈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한 경우에는 모델이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다양성의 측면에서도 데이터셋의 한계로 인해서 살짝 부족하였는데요.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시스템에서 반영할 수 있는 차트 타입의 종류가 이제 바 차트, 라인 차트, 파이 차트 정도로 한계에 한정 지어져 있다는 점과 이제 다양한 멀티뷰 비주얼리세이션을 지원하지 못하고 단순한 하나의 그림, 단순한 하나의 차트 유니폼 비주얼리세이션만을 지원한다라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바탕으로 이제 퓨처 워크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어떤 숫자로 된 데이터 테이블을 인공지능 모델에 인식할 수 있도록 멀티머덜 리프레센테이션을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 중입니다. 또한 앞서 보여드렸던 이벨루이션 매트릭은 블루나 매티오 등은 이제 자연어 엔그램을 바탕으로 한 평가 기준이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숫자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진술하는지 저자들의 의도가 얼마나 정확한지 컴페어 같은 경우 비교가 얼마나 정확한지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숫자들의 재진술이라던가 예를 들어 숫자 100을 100라고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숫자들의 재진술이나 아니면 컴페어 비교 같은 경우가 얼마나 정확한지 데이터 팩트 코어티니스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매트릭 또한 연구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다양한 시각화를 지원하는 캡션 저작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연구 또한 수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웹에서 굉장히 큰 10만 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그 수집한 데이터의 센텐스들을 4개의 인텐트 타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류한 인텐트를 모델이 학습할 수 있도록 이제 언어, 제이슨 타입의 언어를 정의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의한 언어를 바탕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해서 저자들의 의도를 반영할 수 있는 캡션 제너레이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모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믹스 이니시에티브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오프라인이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쪽에 마이크 네,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잘 들었습니다. 이미지 캡션 제너레이션보다도 훨씬 더 구조적인 정보를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데이터 수집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뭐랄까요? 조금 복잡한 데이터가 공개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가공을 하셨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이게 결국은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렇게 크롤링을 하셨든 아니면 수집된 걸 사용하셨든 혹시 그 데이터의 구성이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어떤 특정 차트면 바 차트라든지 몇 개가 있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디스크라이브 하는 인텐트가 거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한 데이터 소스는 이 Statista라는 마켓 리서치 제공해주는 사이트입니다. 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각 시장별로 예를 들어 이코노미, SNS 이런 시장들의 동향 같은 것들을 주로 이제 다루고 있는 이 마케팅 리서치 전문 업체고요. 그 업체에서 무료로 공개하고 있는 웹페이지를 통해서 크롤링하였습니다. 그 웹페이지에서는 그 바 차트, 라인 차트, 파이 차트 등의 시각화 자료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시각화에 대한 설명까지 이제 사람이 직접 작성한 설명까지 자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트에서는 이미지, 시각화 이미지를 올려놓는 것이 아닌 그 사람들이 수집해놓은 어떤 백킹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일정한 규칙에 맞춰서 시각화를 표현해줄 수 있는 시각화 스펙을 같이 이제 내부 웹 문서에 첨부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선행 연구에서 이미지를 이제 캡쳐해가지고 가져왔던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구조화된 시각화 규칙을 크롤링하여서 조금 더 정교한 데이터 그리고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에서 얻은 캡션들을 이제 인텐트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먼저 탐색을 하고 그 탐색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전 기반으로 태깅을 자동으로 하여서 인텐트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텐트 인식은 개발을 하신 건가요? 기존에 있던 어떤 모델을 쓴 건가요? 아 이제 그 앞서 선행 연구에서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람들이 작성한 텍스트들이 어떠한 규칙으로 분류가 되는가 네 가지의 어떤 개념적인 규칙을 먼저 제공을 하였는데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어떠한 예를 들어 어떠한 인텐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어떠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야 그 문장에 해당된다라는 어떤 룰베이스의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여서 그 10만 5천 개의 고퍼스를 태깅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이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인 입력으로 넣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까요? 추가적인 정보를 넣는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앞서 봤던 이제 앞서서 이제 퓨처라는 그런 필드에다가 맥스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 팩트들을 집어넣어 줬는데 그것보다 좀 더 다양한 데이터 팩트를 미 사전에서 사전 연산하여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앞 이제 뒤에서 이제 퓨처 워크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숫자 연산이나 어떤 숫자의 개념을 파악하는 데 조금 뭐 저런 이제 빅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네이버에서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레프레셈테이션을 구성하여서 멀티모델 형태로 인공지능 모델이 반영할 수 있다면 이 시스템의 성능이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